매니폴더 제가 며칠 전까지 매니폴더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한 3시간 동안 매니폴더를 공부했는데요 챗GPT로 공부했습니다 챗GPT로 매니폴더를 공부하고 나니까요 이제 매니폴드가 뭔지 제 손가락 끝으로 만져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매니폴드의 실체가 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손가락 끝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체를 파악했다고요 제가 며칠 동안 챗GPT로 위상수학이 뭔지 터팔라지가 뭔지 역시 챗GPT로 배웠는데요 그렇게 챗GPT로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위상수학을 제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학을 전공했어도요 위상이 뭔지 몰랐는데 며칠 동안 챗GPT로 공부하면서 이제는 위상이 뭔지 위상수학이 뭔지 위상공간이 뭔지 매트릭 스페이스가 뭔지 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느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코끼리입니다 책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요 이렇게 코끼리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코끼리 코 이걸 영어로는 트렁크라고 부릅니다 코끼리 코를 보여주고 코끼리 상하 코끼리 상하를 보여주고 코끼리 귀 코끼리 코끼리 귀를 보여주고 코끼리 눈을 보여주고 코끼리 다리를 보여주고 코끼리 몸통을 보여주고 코끼리 꼬리를 보여주고 코끼리 전체는 안보여주고요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수학책에서 이게 위상수학이라 그러면 또는 이게 매니폴드라 그러면 매니폴드의 전체 그림은 보여주지 않고 매니폴드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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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여주면서 매니폴드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책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기가 저도 며칠 전까지 매니폴드가 뭔지 몰랐고요 위상이 뭔지 위상수학이 뭔지 몰랐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이 큰 그림을 먼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폴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위상수학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텐서 어널러시스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수학책이요 이렇게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코끼리 코 코끼리 코끼리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고 부분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마치 코끼리를 만져보는 느낌입니다 전체 코끼리 모습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만지고 있다 어디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수학책이요 이 전체는 보여주지 않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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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가르치면서 전체를 나보고 끼워 맞춰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수학이 굉장히 재미없고 어렵고요 공부하고 나서 내가 뭘 배웠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였어요 The bright side of mathematics 그래갖고 이분이 독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 매니폴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소개 및 위상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렇게 등등 해갖고 매니폴드를 설명하시는데 설명을 굉장히 잘해요 알고 들으면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요 모르고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하다가 동영상 다 듣고 나면 뭘 배웠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동영상 하나하나가 10분에서 15분 그 정도 내외인데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들을 때는 아 이분 설명 굉장히 잘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 듣고 나서 보면 내가 뭘 배웠는지 몰라요 그걸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코끼리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로 코끼리 물 배웠는지 몰라 코끼리를 보고 매니폴드를 보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코끼리 전체는 못 보고 부분 부분 부분을 보여주니까 나중에 서로 끼워 맞출지를 못해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유튜브를 보면 무슨 데 수학과 교수라는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교수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유튜브 강연을 들어보면 개소리 정말 많이 해요 수학을 왜 배우는가 논리를 배우기 위해서 수학을 가르친다 뭐 이런 개소리하는 교수도 있고요 수학을 왜 배웁니까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자연 현상을 명확하게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수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수학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수학은 도구이에요 도구 도구 망치 도끼 톱 칼 이런 도구입니다 자연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수학에는 여러가지 도구를 제공합니다 아웃라인 엘지 브레이 스택처즈 인 매서매틱스 이렇게 채찌 pt에 물어보면 여러가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런 것들은요 자연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이건 모두 도구입니다 도구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공간을 기술하고요 물리량을 기술합니다 공간을 기술해야 물리량을 개선할 수 있고요 물리량을 기술하고 공간을 기술해야 자연 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et with operation group link fields modules vector space algebra lettuces monois semi-group topological group categories 이런 거는 다 툴을 종류별로 지금 구분해 놓은 겁니다 list items above with examples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룹에는 아벨레안 그룹, 사이클리 그룹 이런 것도 있고요 링에도 뭐 commutative 링 링 with unity 이런 게 있고 필드에도 finite 필드가 있고 real number 필드가 있고 complex number 필드가 있고 complex number 필드가 있고 algebra에도 algebra에도 associative algebra가 있고 라이 algebra가 있고 lettuces에서도 lattice 불리언 엘지버라가 있고 불리언 엘지버라가 있고 불리언 엘지버라가 있고 마쥬라 렛티스 디스트리뷰티브 렛티스 모노이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요 topological 그룹 line 그룹 compact 그룹 category category of set category of group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툴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outline을 잡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툴입니다 툴 이런 툴을 이용해서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 보세요 여기에 툴즈라는 게 있는데요 이 툴즈 속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실수를 2차원으로 확정할 수도 있고요 실수를 3차원으로 확정할 수도 있고 복소수도 있고요 복소수를 2차원 3차원 n차원으로 확정할 수도 있고요 벡터가 있을 수 있고요 행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텐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물리량과 공간을 기술합니다 제가 여기에 표시한 것은 몇 개만 표시한 거고요 여기에 다른 많은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물리량을 기술하고 공간을 기술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비율의 개념을 배우는데요 이런 비율을요 우리가 익숙한 dx분의 dy 이런 비율로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dx와 delta y는 물리량의 변화량 또는 공간의 변화량 이 dx와 dy는 물리량의 변화량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공간의 변화량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것을 배우는데요 이 식에서 fx와 dx는 dx는 물리량 또는 공간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1변수에 대한 적분이고요 대학에서 2변수를 다루면서부터 이런 중적분 또는 삼정적분 기타적분 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fxy가 물리량을 기술할 수도 있고요 공간을 기술할 수도 있고 여기서 dxdy가 물리량을 기술할 수도 있고 공간을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 f of xy는 공간에 대한 물리량의 변화 비율을 나타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물리량의 변화량 변화량 나누기 공간의 변화량 이걸 나타내고요 dxdy는 공간의 변화량을 나타낼 경우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벡터와 행렬과 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고등학교 때 미적분 할 때 배웁니다 이 식에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공간을 나타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x축상의 공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거는 x축을 따라서만 공간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x축을 따라 변화하는게 아니라 이미의 곡선을 따라 변화할 수 있잖아요 공간이 왜 x축을 따라서만 변화해야 합니까 이미의 곡선을 따라 변화할 수 있잖아요 fx가 어떤 물리량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fx는 방향성이 없어요 공간이 이미의 곡선을 따라 이동한다면 물리량도 그 곡선을 따라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벡터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이 r은 위치를 나타내고요 공간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이렇게 벡터 형태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미의 곡선을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fx 대신에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벡터 꼴로 물리량을 나타낼 수 있고요 물론 힘은 이런 식으로 공간의 공간의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f는 물리량 힘을 나타내고요 이 r은 곡선 공간의 모양을 나타낸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선적분입니다 의미적으로는 walk 일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적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의 공간 곡선을 따라 일을 계산하려면 공간을 벡터로 기술해야 하고 물리량 힘을 벡터로 기술해야 그 공간을 따라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블 인티그를 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식의 결과값은 플럭스라는 물리량입니다 이 뒤에 수는 면을 나타냅니다 면 적 소 면 적소를 나타내고요 다른 말로 공간입니다 이 로어 v는요 일상적으로 플럭스 덴설티라 부릅니다 로어는 밀도를 나타내고요 v는 속력을 나타낸다 이 ds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ds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 식에서 v는 v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속도로 속도 라고 말해야 합니다 벡터든 매트릭스이든 텐서든 공간과 물리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선적분 할 때 r은 공간상의 한 점의 위치고요 그 위치의 자체가 곡선입니다 커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상의 면을 나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곡선을 나타낼 때는 좌표의 파라미터가 t 하나면 되는데요 곡면을 나타내려면 파라미터가 두 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r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거는 곡면을 기술할 수 있고 이거는 역시 공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곡선을 나타낼 때는 파라미터가 x성분 파라미터 y성분 파라미터 z성분 파라미터가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곡면을 나타내려면 공간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r은 두 개의 파라미터 st를 사용해야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파라미터 이름을 st 대신에 uv 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s와 t는 많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변수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나타낼 때는 st 대신에 uv uv 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uv 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 ds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포지션 벡터를 u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요 이거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킵니다 v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이거는 벡터 면적소 즉 공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 식은 자코비언 매트릭스 uv의 절대값을 최소 절대값을 한 번 더 취하고요 d s 스칼라 방식으로 나타내고 이 면적소 벡터 면적소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유니트 노멀 벡터를 사용해서 이 부분은 스칼라고요 이렇게 벡터 면적소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 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요 이거는 포지션 벡터이고요 이 포지션 벡터의 x성분 y성분 z성분이 각각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포지션 벡터 r을 기술했다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포지션 벡터를 기술하면요 이런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포지션 벡터를 기술하면 이런 서피스를 구성합니다 이 서피스에서 c2는요 v를 상수로 고정합니다 이 벡터 r에서 v를 상수로 고정하고 나면 이 벡터 r은 u u v를 상수로 고정하고 나면 벡터 r은 하나의 파라미터 u u u u 하나의 파라미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곡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u를 고정합니다 이 포지션 벡터 r에서 u를 고정하게 되면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먼저 v를 고정하고요 v를 상수로 먼저 고정하고 라운드 u 분에 라운드 r을 취한게 r sub sub u 이고요 u를 먼저 고정하고 라운드 v 분에 라운드 r 이렇게 만든게 r sub v 입니다. 이렇게 하면 r sub v는 그림에서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이 잘못되었고요.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패치가 만들어지고요. 이 부분의 패치가 이 그림이고 이 부분이 이 면이고요. 이 부분이 이 패치의 이 부분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게요. 요게 되고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델타 u r u 가 되고요. 요 부분이 델타 v r v 가 됩니다. 요 sj의 면적이 요 그림에서 요 부분의 면적입니다. 요게 요 sj이고요. 요 sj가 요 그림입니다. 왜 요렇게 되는지 아래로 내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델타 u 분의 델타 r 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라운드 u 분의 라운드 r 인데요. 이거를 기호로 u에 대해서 r을 판미분 했다는 뜻에서 r u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당근 델타 u를 0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판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에서 이 리미트를 날리면요. 델타 u 분의 델타 r 은 근사적으로 r u가 됩니다. 델타 u를 오른편으로 넘기면 델타 r 은 델타 u r 를 u가 되고요. 요게 요거 이고 요게 요 길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델타 v 분의 델타 r 에다가 리미트를 취하고 델타 v를 0으로 보내면 라운드 v 분의 라운드 r 이 되고요. 이거를 r sub v 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미분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리미트를 떼 버리면 델타 v 분의 델타 r 이 되고요. 이거는 근사적으로 r sub v가 되고 델타 v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델타 r 은 델타 v r v가 되고 이게 이 그림에서 이 길이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왔어요. 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델타 u r u 고요. 이 부분이 델타 v r v 이 길이 입니다. 이 길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만들면 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을 델타 s 라고 하겠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델타 s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s 는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델타 u r u cross 델타 v r v 이거는 벡타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크로스 프러덕트를 취했기 때문에 이건 벡타 면적이고요.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취합니다. 델타 u 델타 v를 0으로 보내면 델타 s 는 r u 크로스 r v d u d D, V가 되고요. 델타 U와 델타 V를 0으로 접근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D, S 면적성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델타 S는 벡터량이에요. 벡터량은 방향이 있어요. 이 식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했다는 것은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D에서는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글자로 썼고요. R, U 벡터고요. 크로스 R, B 벡터고요. D, U, D, V 스칼라를 곱한 거고요. 잘 보셔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에 있고요. 이거를 A라고 하고요. 이걸 B라고 할 때요. 이 면적은요. 이거의 크기는 A 크로스 B의 절대값이에요. 크기는 절대값이고 방향까지 고려하게 되면요. A 크로스 B와 B 크로스 A는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 방향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오른손 법칙에 따라 이 노멀 벡터가 위로 올라가서 이 지점에서요. 제가 이거를 지우고요. 이 그림에서 이 공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같은 이렇게 닫힌 공면이라 그러면 이 공면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노멀 벡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곱해줘야 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줘야 이런 방향으로 공면에서 나오는 방향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커벨이터 계산할 때 나오거든요. 나오는 방향 이거를 positive orientation이라고 부릅니다. positive orientation 나오는 방향 폐공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 positive orientation으로 이 노멀 벡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 그림에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곱할 때요. 이런 방향으로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ru가 먼저 오고 뒤에 rv가 오도록 이렇게 곱해줘야 여기서 노멀 벡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노멀 벡터는 유니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노멀 벡터 n을 나타내려면요. n은 ru cross rv에다가 ru cross rv 이렇게 만들어줘야 outward 바깥쪽 방향 outward unit normal이 되는데요. 면적을 계산할 때 outward unit normal을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디다 쓰이냐 그러면 커베이처 계산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공면에 커베이처를 계산할 때 다른 말로 가오션 커베이처를 계산할 때 이식을 풀어쓴 게 나와요. 풀어쓴 게. 이걸 성분별로 풀어쓴 게 나와요. 그래서 outward unit normal 벡터를 이렇게 벡터꼴로 만드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이게 자코비언 매트릭스가 됩니다. u, v 이렇게 하면요. 자코비언 매트릭스에 행렬식이 되고요. 행렬식이 되고 여기다가 절제값을 붙여줍니다. 아래로 내려가서요. d, s를요. d, s를 방향을 나타내는 outward unit normal 벡터에다가 자코비언 매트릭스 u, v에다가 이거의 행렬식에다가 이거를 절대값을 붙여주고요. d, u, d, v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은요. 1도 빼먹지 말고 머리 속에 짱박아 두셔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미분기약, 텐서, 모든 공항에 수도 없이 수천번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100대 해석은 물론이고 미분기약, 텐서는 물건은 갑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는데요. 이 앞에 내용을 잊어버렸으면 동영상을 거꾸로 돌려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수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는요. 물리량과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여기에 툴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텐서 속에는요.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서 속에는 실수도 들어있고요. 복소수도 들어있고요. 벡터도 들어있고요. 행렬도 들어있고. 이거보다 더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텐서는 현대 수학의 맨 상위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텐서는 물리량과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 벡터 R은 X, Y, Z 3차원 유클리디언 유클리디언 기하학에서 곡선 파라미터가 T 하나만 사용하잖아요. 파라미터 하나를 사용할 때는 이 벡터가 곡선을 기술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 포지션 벡터 R은 역시 유클리디언 기하학에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포지션 벡터를 기술하면 이 포지션 벡터는 곡면을 만듭니다. 벡터는 곡면 또는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식에서 보면 로우 V에서 이 V도 벡터입니다. 여기서 이 V는 이 곡면을 기술하는 R의 속도가 아닙니다. 별도의 벡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V를 벡터꼴로 나타내 보면요. 이 R과 V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V X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 V X는 포지션 벡터에서 값 X를 읽어오고요. 이 V는 포지션 벡터에서 값 Y를 읽어오고요. 이 V는 포지션 벡터에서 값 Z을 읽어오고 이게 I 성분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Y 이렇게 놓고 이거는 J 성분이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요. Z K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X Y Z은 이 포지션을 나타내는 벡터 R의 이 함수를 보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줄 바꾸면 하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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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 관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이게 뭘 뜻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요. 이 공면을 나타내는 R을 U에 대해서 미분하고 R을 V에 대해서 미분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RU와 RV는요. 위치 벡터 이 R이 만드는 공면의 탄젠트 벡터입니다. RU와 RV는 위치 벡터 R이 만드는 공면의 탄젠트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탄젠트 벡터가 있고요. 이 두 탄젠트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N입니다. 이렇게 하면 N은 수직인 벡터인데 이거를 제가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N은 이 N의 단위 벡터입니다. 이렇게 단위 벡터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이 N은 RU와 RV 두 탄젠트 벡터가 만드는 단위 벡터가 됩니다. 유니트 노멀 벡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웃워드 유니트 노멀 벡터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RU와 RV는 이 공면에서 탄젠트 벡터입니다. N은 이 벡터가 됩니다. 이 벡터요. 이 그림에서 RU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제 설명과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적분에서 RU는 밀도를 나타냅니다. 이 RU 자리에다가 밀도를 쓰려면 부피 분해 이거는 부피고요. 볼륨이고 질량을 쓰면 이 전체가 밀도에 해당하고요. V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시간 분해 D 제수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밀도이고요. 이거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제축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축과 나란한 방향의 벡터는요. K 이고요. DS는 제축 K에 대해서 수직인 거니까 DX DY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T분의 DGS은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K가 있습니다. 이걸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DX DY 소거 되고요. DZ DZ 소거 되고요. 남는 것만 써보면 DT분의 DM 이고요. DX DY 소거 되었고 DZ 소거 되었고 KK 1이 되어서 이 중적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값은요. 시간당 면적 DX DY 를 통과하는 질량입니다. 질량입니다. 그게 플럭스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공면을 빠져나오는 질량입니다. 그게 플럭스입니다. 플럭스는 이 경우에는 시간당 공면을 빠져나오는 질량입니다. 물론 이 식에서요. Q가 부피당 전하량이라 그러면 이 결과는 시간당 공면을 빠져나오는 전하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류가 됩니다. 시간당 전하량 전류가 됩니다. 지금부터 커베이처를 좀 깊게 배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곡선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 벡터를 복사해 오고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곡면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 벡터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거는 곡선 이거는 곡 면입니다. 이 부분은 비우겠습니다. 제가 앞 동영상에서 곡선을 나타내는 커베이처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배웠습니다. D S 분의 D T 이렇게 배웠고요. 제가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한 식이 V의 V의 3승의 절대값 V 크로스 A 이거는 로우 분의 1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요.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로우는 라디어스 오브 커베이처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캘큘러스 미적분학 책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책에는 곡선의 커베이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곡선의 커베이처이고요. 이 식에서 불편한 게 뭐냐 그러면 로우 라디어스 오브 커베이처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고요. 커베이처가 무한대가 되고 로우가 무한대가 되면 0으로 접근하는데 로우값은 무한대는 수학에서 숫자가 아니에요. 로우가 무한대가 되면 커베이처가 0이 되면 직선이 되는데 로우는 무한대가 될 수가 없어요. 무한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의도 제공합니다. 절대값 d p over d s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여기서 이 p 각이 뭐냐 그러면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제가 여기다 pdf를 끌어다 넣는데요. 이 책은 캘키러스 안톤 칩판 입니다. 이 책에서 챕터 12 여기서 보면 12.5 커베이처가 나오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 커베이처 공식이 나오고요. 877 페이지에 an interpretation of 커베이처 into spa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닫고요. 여기서 식을 보면 유니트 탄젠트 벡터 가 있고요. 이 경우에 x축과 나란한 직선에 대해서 유니트 탄젠트 벡터 t는 유니트 탄젠트 벡터 입니다. 유니트 탄젠트 벡터가 만드는 각도가 phi 입니다. t의 크기가 단위 벡터 이기 때문에 cos phi i 더하기 sin phi j 로 나타낼 수 있고요. 왜냐하면 t의 크기가 t가 단위 벡터 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니트 탄젠트 벡터를 phi 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 식을 phi 에 대해서 미분하면 minus sin theta phi 가 나오고요. minus sin theta phi 가 나오고 cos phi 가 나온다. cos phi 가 나와서 이 식이 나왔고요. ds 분의 dt 는 dp 분의 dt ds 분의 dp 가 되고요. chain rule 에 따라 요게 소 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고요. 다시 커베이처 정의에 따라 ds 분의 dt 의 절대값 절대값을 붙이면요. dp 분의 dt 이 값은요.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면 1이 나옵니다. 이거 1이 나오는 거 맞잖아요. 요거 1이 나오고요. 요 부분만 요기에서 살아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커베이처는 ds 분의 dp 입니다. 여기다 절대값을 붙인 겁니다. 이 식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위 위로 올라갔어요. 이 p의 증감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으로는 부족하고 절대값을 뗀 값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커베이처 카파 s는요.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각도 각도 p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베이처가 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각도가 0이면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커베이처가 0이 될 수도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ds는 아클랭스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고요. 아클랭스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런데 dp는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래로 돌아왔어요. dp가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ds는 아클랭스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아클랭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signed 커베이처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요. 이 signed 커베이처라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ds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dp가 0보다 크면 양수가 되고요. dp가 0이면 0이 되고요. dp가 0보다 작으면 커베이처가 음수가 되는 이런 커베이처를 signed 커베이처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입니다. 제가 이동영상에서 이식을 한 번 더 유도해 드렸습니다. 이식을 유도할 때 잘 관찰하셨으면 가속도와 속도와 유니트 탄젠트 벡터와 유니트 노멀 벡터가 모두 동일 평면 상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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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식을요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식에서 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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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큽니다. V는 속력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떼고요. 이 동일 평면 여기에 나오는 가속도 속도 유니트 탄젠트 유니트 노멀의 모두 수직인 벡터가요. 바이노멀 벡터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수정하면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식에서 가속도와 속도가 XY 평면상에 있을 때는 이게 K가 됩니다. In XY Plane XY 평면에서 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만약에 YZ 평면상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i 가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ZX 평면상에 있을 때는 .J 가 됩니다. 이렇게 Signed CurveH를 준비한 이유는 공면상에서 CurveH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ChatGPT 에서 Can The curvature of a curve be positive negative zero If yes then explain why 이렇게 때려보겠습니다. The curvature of a curve can be positive negative or zero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urve 맞습니다. 그리고 positive curvature negative negative curvature zero curvature 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좀 부족하면요. explain using the angle between unit tangent vector and the plane on which the curve lies in which 해도 되고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뭐 이렇게 나와 아니면 질문을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using dp over ds where dp is the angle between unit tangent vector and horizontal axis 이렇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파식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ds 는 arc length 이고요. 세트는 unit tangent vector 와 horizontal 축 사이의 각도입니다. 여기서 이 세트가 우리 식에서 이 p 이 이 p 이 이 책에서 말하는 unit tangent vector 와 수평 면 사이 각도 입니다. 그래서 ds 는 항상 0보다 크고요. 이거는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아클랭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이 증가하느냐 각이 감소하느냐 각이 0이냐 에 따라 커베이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복수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하여튼 이 설명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고요. 채찌 bt에서 이런 결과를 보고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요. 여러 번 유도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깊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공면의 커베이처 즉 가오션 커베이처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밥을 좀 먹고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올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가오션 커베이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잘 시청하시면 벡터 행렬 텐서 이런 걸로 실제 자연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텐서 캘큘러스 뿐만 아니라 위상수화 까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어서 가 아니라 저의 공부 방식 대로 공부 해나가면요 아주 재밌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30 30 30 3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